이 노래 아직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고 하죠. 최근 롤링코인 막차를 타고 끝나는가 했지만 이 영상이 500만? 이제는 유튜브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핵폭탄 하나가 떨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군인들의 마음을 훔치다가 역주행 영상으로 전 국민들의 마음까지 훔쳐버린 브레이브걸스 숨겨진 띵곡들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 솔직히 이건 못 참지. 그럼 가볼까요? 1기 멤버가 바뀌고 2016년 재정비에서 돌아온 브레이브걸스의 가득 띵곡 듣기만 해도 극한 하이텐션을 만들어주며 통통 튀는 안무로 나도 통통 튀겨줘야 할 것 같은 댄스곡인데요. 바로 민영의 보컬이 포인트입니다. 롤린에서도 증명했듯이 이 곡에서도 트로피칼칼한 보컬을 자랑하는데요. 자신의 옷을 입은 양 날아다니고 있죠. 여름 퀸 가자! 숨겨진 띵곡 중 하나죠. 여름 느낌 뿜뿜한 롤린과 함께.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내줬으면 하는 곡인데요. 올해 바다를 보러 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청량 시원한 여름송으로 충분하죠. 롤린과 함께 나온다면 두 배로 회복해질 것 같네요. 요즘 시티팝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요. 시티팝 하면 이 곡이죠. 일명 도로교통공단 캠페인송으로 불리는데요. 80년대 풍 시티팝의 중독성 있는 무튼. 눈에 착착 달라붙는 레트로 안무까지 더해지며 묻혔다는 게 정말 비극이랄 정도로 잘 뽑은 곡입니다. 신나면서도 차분한 복고풍 느낌으로 롤린과 함께 음원차트를 역주행하고 있죠. 최근 2021년 버전의 안무 영상이 기습 공개됐는데요. 작년 활동 당시의 레트로풍과는 다른 느낌의 이상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며칠 전 브레이브걸스는 가요 프로그램 1위, 개인 브랜드 평가 1위, 각종 예능 프로그램, 섭외 1순위까지 싹쓸이하며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죠. 더불어 올여름 신곡 발표를 목표로 새로운 노래 준비까지 많은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잠깐! 이번에 더쇼 프리미엄에서 브레이브걸스가 나온다고? 네, 그래서 저희 브레이브걸스와 더쇼가 함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롤롤롤롤레! 너는 그렇게 운전만 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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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요 이 아픈 마음을 이렇게 팬들에게 놀며 들고 있는 띄걸들의 갓갓갓갓 띄공 무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브레이브걸스가 4월 27일 오후 6시 더쇼 프리미엄에 단독 출연합니다. 팬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요고보라고였습니다. 안녕! 안녕!